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만 생각하는데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뇌를 발전시키는 지식공부도 필요하죠 두뇌수준 머리로 처리하는 능력은 리더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러나 통찰력과 소통을 키우기 위해서 감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굳은 자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성 또는 타인들이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것들이 꼭 치료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취미를 물으면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붙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남들을 행복합니다 자기 감성이 발달되어 있고 자기의 취미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취미도 존중합니다 저런 데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어린 세대들 젊은이들 보면서 제가 뛰어나가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원칙을 정해서 늘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본인이 늘 행복합니다 침이라고 물으면 말할 말이 없다가 인사 정답 말라야 말할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날씨Ra 날씨 vive